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다섯 판을 두어서 1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프로기사가 인공지능에게 처음으로 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둑계에서는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마지막으로 이긴 사건으로도 기억됩니다. 이제는 본체가 100만원이고 그 중에 그래픽카드가 40만원하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돌려도 세계 챔피언이 인공지능을 이길 가망성이 없다는 것이 정설로 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켈린 펠린이라는 아마추어가 인공지능을 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다가 한 판 이긴 것이 아니라 15판을 두어서 14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펠린과 대결을 벌인 인공지능은 카타고입니다. 알파고 이후의 다른 바둑 인공지능들과 마찬가지로 카타고 역시 알파고의 후손 또는 변주곡이며 깊은 학습과 몬테카를로 나무탐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카타고는 공짜입니다. 40만원이 넘는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컴퓨터만 사면 세계 랭킹 1위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의 엄청난 실력을 감상하면서 바둑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켈린 펠린의 바둑 실력이 뛰어나서 카타고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 6단이니까 아마추어 치고는 아주 잘 두는 편이지만 정상급 프로기사들에 비하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하수입니다. 바둑 실력이 타이젠 6단에 불과한 저도 10일 정도 연습하면 펠린이 보여준 방식으로 카타고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바둑을 훨씬 못두는 사람들도 이 방식으로 카타고뿐 아니라 여러 바둑 인공지능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AR AI라는 회사에서 알파고 방식의 바둑 인공지능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펠린이 카타고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도 바둑 인공지능이 동원되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을 이길 정도로 바둑을 잘 두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구글에서 알파고를 개발했다면 알파고 방식의 바둑 인공지능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FAR AI에서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켈린 펠린 개인의 성과라기보다는 연구 프로젝트 팀의 성과입니다. 이 회사에 속하며 바둑을 상당히 잘 두는 펠린이 그 성과를 잘 포장해서 세상에 알렸을 뿐입니다. 카타고는 바둑판에서 특정한 패턴이 나오면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수를 둡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보면 다른 바둑 인공지능들도 비슷해 보입니다. 펠린은 그 패턴이 나오도록 바둑을 유도하는 법을 자기 회사의 바둑 인공지능에게 배웠습니다. 프로기사나 아마추어가 FAR AI에서 공개한 기보들을 보고 그 방식을 모방하여 카타고나 다른 인공지능을 이긴 기보들이 하나씩 유튜브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본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면 바둑실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기 능력, 형세판단 능력, 행마감각 등이 아니라 카타고를 잘 꼬셔서 해당 패턴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런 전략입니다. 카타고의 대마 하나를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마를 어설프게라도 둘러쌉니다. 이제 그 대마를 잡으러 갑니다. 이미 카타고가 엄청나게 많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마를 안전하게 보강하기만 하면 켈린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보강할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도 카타고는 보강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집을 한 집이라도 더 챙기려고 애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카타고의 거대한 대마가 어이없게 사망합니다.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에게 그 과정은 완전 코미디로 보입니다. 카타고의 거대한 대마를 잡기 위해 켈린이 두는 수들은 꼼수라고 부르기에도 대단히 민망한 수준입니다. 세계 챔피언을 쉽게 제압하는 카타고의 실력에 몇 년 동안 감탄해왔던 사람들은 바둑 초보자도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꼼수가 통하는 것을 보고 어한이 벙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부를 본 사람들이 버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버그는 아닙니다. 버그는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해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카타고 개발자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타고의 이런 약점은 깊은 학습과 몬테카를로 나무 탐색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존 바둑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한계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슈퍼컴퓨터에서 카타고를 돌려서 테스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파고 방식의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깼다고 확신하기는 힘듭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돌린 바둑 인공지능들은 이 방식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카타고를 아주 다양하게 설정해서 테스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인 켈린 펠린이 황당한 꼼수를 써서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를 14승 1패로 압도했습니다. 이 꼼수 전략은 FAR AI에서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이 찾아낸 겁니다. 편의상 켈린 펠린의 전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만간 카타고 이기기 놀이가 바둑 팬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할 것 같습니다. 바둑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둑 고수가 아니더라도 연습만 충분히 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이 꼼수 전략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바둑 인공지능을 위해 특수 제작한 무지막지한 슈퍼컴퓨터에서 카타고를 돌리면 이 전략이 안 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궁금증을 풀겠다고 10조원을 들여 슈퍼컴퓨터를 특수 제작해서 테스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둘째, 소심한 카타고에게는 안 통할지도 모릅니다. 카타고가 바둑 팬들 사이에서 특별했던 이유는 무리수를 많이 두도록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정하면 카타고가 접바둑을 둘 때 하수를 더 잔인하게 골탕 먹입니다. 그런데 바둑을 소심하게 두도록 카타고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소심하게 두도록 설정할수록 카타고는 자기 대마의 안전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따라서 카타고의 거대한 대마를 잡는 꼼수 전략이 잘 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카타고를 가장 소심하게 설정했을 때는 켈린펠린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카타고를 완벽하게 깼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소심하게 두도록 설정하면 신진서 구단 같은 초절정 고수는 그냥 바둑실력으로 카타고를 이길 것 같습니다. 소심하게 둘수록 안전을 위해 집 손해를 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카타고의 꼴이 아주 우스워집니다. 하지만 카타고가 체면을 지키면서도 꼼수 전략에 당하지도 않는 길이 있습니다. 형세가 만만치 않을 때는 정수로 두고 형세가 아주 많이 유리해지면 최대한 소심하게 두도록 카타고를 약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진서 구단에게 질 일도 없고 켈린펠린의 전략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카타고 이기기 놀이를 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소심한 카타고에게 켈린펠린의 꼼수 전략을 써보십시오. 저는 블록의 수가 적을수록 카타고가 더 소심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6블록에서 60블록까지 다 도전해보십시오. 도전해보신 후에 성공담이나 실패담을 이 영상의 댓글로 써주십시오. 40만원이 넘는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컴퓨터를 사신 후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카타고 이기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켈린펠린의 꼼수 전략을 담은 기보들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바둑 통합 설치팩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소심하게 두도록 카타고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선 4바퀴를 실행시킵니다. 인공지능 메뉴 중에서 인공지능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놓은 설정을 복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4바퀴의 파일 메뉴에서 새 대국 메뉴를 선택합니다. 흑대국자 또는 백대국자를 방금 전에 입력한 인공지능 설정으로 선택한 후에 대국을 시작하면 됩니다. 우선 이 영상 두 편을 보아야 제가 왜 이런 테스트를 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6블록이 가장 소심하게 설정할 수 있는 카타고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6블록부터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켈린펠린이 카타고와 둔 15판 중에서 제 1국입니다. 리지의 설정 메뉴에서 엔진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소심한 6블록 카타고를 위한 설정을 입력하십시오. 카타고의 추천수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소심한 6블록 카타고가 우산귀 백대마를 보강하려 한다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반면 왼쪽에 있는 정수로 두려고 하는 40블록은 집을 더 챙기려고 합니다. 사바퀴에서 제 1국의 153수부터 직접 두어 보았습니다. 제가 흙을 잡았고 백은 소심한 6블록 카타고입니다. 이런 테스트를 해본 이후에 저는 소심한 6블록에게는 켈린펠린의 꼼수 전략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사바퀴와 릿지로 비슷한 테스트를 해보시고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여기에서는 6블록을 마이너스 3으로 설정한 것을 테스트한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6블록, 15블록, 18블록, 20블록, 40블록, 60블록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으로 설정해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소심하게 설정할 때, 60블록이 다른 블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소심하게 설정할 경우가 prayer entender. 5블록, 16블록, 18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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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블록, 8블록, 21블록, 21블록, 20블록, 21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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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블록, 20블록, 우선 이 영상 3편을 봐야 제가 왜 이런 테스트를 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가장 소심하게 설정할 때 60블록이 다른 블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소심할게 될 것입니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켈린펠린의 전략에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60블록을 가장 소심하게 설정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켈린펠린이 카타고와 둔 15판 중에서 제1국입니다. 리찌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소심한 6블록이 자신의 우상귀대마를 보강하려고 애를 많이 쓴 반면 소심한 60블록은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바키에서 제1국의 153수부터 직접 두어보았습니다. 제가 흙을 잡았고 100은 소심한 60블록 카타고입니다. 소심한 6블록이 대마를 보강해서 살린 반면 소심한 60블록은 자신의 대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리찌와 사바키에서 제가 테스트한 카타고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영상 4편을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우상귀백대마가 죽었다는 것을 바둑 초보자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켈린펠린과 카타고가 둔 15판 중에서 제1국을 소심한 18블록 카타고로 복귀하던 중에 나온 장면입니다. 리찌에서 40블록 카타고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무려 2000만 플레이아웃이나 돌렸는데도 여전히 카타고는 100대마가 아니라 주변의 흙대마들이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타고의 위대함에 감탄해왔던 사람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 겁니다. 여기에서는 40블록의 결과만 보여주었는데 다른 블록들도 직접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릴라제로나 다른 인공지능으로도 테스트를 해서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지도대국에서도 승부의 긴장감이 있으면 바둑이 더 재미있습니다.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도 핸디캡을 통해 승률을 50%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둑을 조금만 배우면 25점이라는 핸디캡을 상대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세계 챔피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바퀴에서 적바둑을 두면서 카타고에게 바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바퀴는 9점까지만 깔고 둘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바둑초보가 일반적으로 세팅된 카타고를 9점 적바둑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바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9점 넘게 깔고 두는 길입니다.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카타고의 PDA 설정을 바꾸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카타고의 PDA를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은 가장 소심한 카타고입니다. 상대를 상수로 인정하고 안전하게만 둔다고 보면 됩니다. 0은 정수로 두는 카타고입니다. 3은 무리수 또는 속임수를 가장 많이 두는 과격한 카타고입니다. 상대를 하수로 보고 농락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둑초보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으로 맞추면 카타고를 이기기가 제일 쉽고 3으로 맞추면 제일 어렵습니다. 같은 9점 적바둑이라 하더라도 PDA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타고를 가장 소심하게 설정해서 9점 적바둑을 두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되면 PDA 값을 점점 높이면서 두면 됩니다. 결국 최고 난이도인 3도 이기게 되면 이제 8점 적바둑에 도전할 차례입니다. 40블록이나 60블록은 마이너스 3과 3 사이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바둑초보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초보에게는 6블록과 15블록이 적당해 보입니다. 3으로 설정할 때는 6블록이 15블록보다 더 과격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이기기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6블록을 마이너스 1.3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해서 9점 적바둑을 두니까 카타고가 첫 수를 패스했습니다. 마이너스 1.3 이상인 수치를 입력해야 적바둑을 제대로 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카타고 버전, 컴퓨터 성능, 카타고의 생각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이런저런 숫자들을 입력해 보고 6블록의 가장 소심한 설정을 스스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우선 인공지능 바둑 통합 설치팩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소심하게 두드러 카타고를 설정해야 합니다. 사바키의 인공지능 메뉴 중에서 인공지능 설정 메뉴를 선택한 후에 아래쪽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놓은 설정을 복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사바키의 파일 메뉴에서 세대국 메뉴를 선택합니다. 백대국자를 방금 전에 입력한 카타고 설정으로 선택한 후에 9점 접바둑을 선택하고 덤을 0.5집으로 설정한 다음에 대국을 시작하면 됩니다. 우선 이 영상을 반드시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바둑 진력이 약하다면 9점 이상 깔고 카타고와 젖바둑을 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왕초보라서 가장 소심한 카타고와 둬도 9점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소심한 카타고는 9점으로 이길 수 있지만 재미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바둑을 어느 정도 둘 줄 알면 정수로 두는 카타고 또는 과격한 카타고하고 둘 때 훨씬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기사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바둑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PDA를 높게 설정할수록 카타고를 이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이 약한 사람은 PDA를 높게 설정하면 9점 넘게 깔고 누워야 승률을 50%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PDA를 여러 수치로 설정해서 소심한 카타고, 정수로 두는 카타고, 과격한 카타고를 모두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표준 젖바둑도 두고 자율 젖바둑도 두어 보십시오. 9점 표준 젖바둑에서는 9점을 모두 화점에 놓습니다. 자율 젖바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놓고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바키에서 9점 이상 깔고 두는 법과 자율 젖바둑을 두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바키의 파일 메뉴에서 새 대국 메뉴를 선택합니다. 치수를 9점으로 설정하고 덤을 0.5집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100대국자를 카타고로 설정하는 과정은 건너뛰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바둑이 시작되었으며 100이 둘 차례입니다. 대국 메뉴에 통과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제 흙이 둘 차례입니다. 흙으로 한 수를 둡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열쇠점 젖바둑을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메뉴에 엔진 연동 메뉴를 선택합니다. 100대국자를 이전에 설정해 놓은 카타고로 선택합니다. 100을 잡은 카타고가 둘 겁니다. 이제부터 바둑을 두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율 젖바둑을 두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바키의 파일 메뉴에서 새 대국 메뉴를 선택합니다. 치수를 없음으로 설정하고 덤을 0.5집으로 설정합니다. 이때에도 100대국자를 카타고로 설정하는 과정은 건너뛰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바둑이 시작되었으며 흙이 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두고 싶은 곳에 한 수를 둡니다. 이제 100이 둘 차례입니다. 대국 메뉴에 통과 메뉴를 선택합니다. 4점 자율 젖바둑을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메뉴에 엔진 연동 메뉴를 선택합니다. 100대국자를 이전에 설정해 놓은 카타고로 선택합니다. 100을 잡은 카타고가 둘 겁니다. 이제부터 바둑을 두면 됩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바둑의 신은 아니지만 인간보다 훨씬 잘 두기 때문에 인공지능 일치율이 높을수록, 즉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를 많이 둘수록 대체로 바둑을 잘 둔다고 이야기해도 될 듯합니다. 정상급 프로기사들에 비해 인공지능 일치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중국의 리시안하우 구단이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일치율의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혼동을 주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가장 좋은 수라고 추천하는 블루수판만 따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가장 좋다고 추천하는 첫째, 둘째, 셋째 수를 모두 포함해서 따집니다. 저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려 합니다. 카타고는 누가 몇 집 유리한지까지 알려줍니다. 이것을 참조하면 인간이 어떤 수를 두면서 몇 집을 손해보았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란베 4강대국에서 흙을 잡은 신진서 구단이 제9수를 둔 다음에 카타고는 100이 1.1집 유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0을 잡은 리시안하우가 제10수를 둔 다음에는 100이 0.7집 유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10수를 두어서 바로 전보다 100이 0.4집 덜 유리해졌습니다. 따라서 제10수가 완벽하지 않아서 0.4집 손해를 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타고가 바둑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카타고의 의견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카타고도 인간처럼 많이 유리할 때는 안전을 위해 집 손해를 보는 수를 두고 많이 불리할 때는 흔들기를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카타고를 약간 수정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항상 10만 플레이아웃이 넘게 돌렸는데 100만 플레이아웃, 1천만 플레이아웃을 돌리면 카타고의 형세 판단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어쨌든 아주 특수한 형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카타고가 인간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잘 둔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수 때문에 0.2집을 손해봤다고 카타고가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둑은 자연수 게임입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흑이 백에게 덤을 6집도 7집도 아닌 6.5집을 주지만 이것은 비기는 경우를 없애기 위한 인위적인 규칙입니다. 바둑에서 0.2집을 손해볼 수는 없습니다. 카타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도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0집 손해봤을 가능성이 80%고 1집 손해봤을 가능성이 20%이다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터무니없는 왜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인공지능 일치율의 기준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 손해를 0.0집 이하로 본 경우, 집 손해를 0.1집 이하로 본 경우, 집 손해를 0.2집 이하로 본 경우, 집 손해를 0.3집 이하로 본 경우가 바로 그 기준들입니다. 어떤 수를 두었을 때 집 손해를 0.1집 이하로 보았다면, 완벽한 수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블루스팟만 따지면, 심지어 인공지능이 0.0집 손해라고 판정한 수들도 빠질 수 있습니다. 두 수의 우열을 사실상 가릴 수 없다고 인공지능이 판정했는데, 단지 블루스팟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치율 계산해서 빼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세 번째 수까지 포함하는 기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추천수가 블루스팟과 집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시한 기준은 인공지능이 아주 좋은 수라고 판정한 것들을 모두 포함시키면서도, 아주 좋은 수는 아니라고 판정한 것들을 모두 배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특수 제작한 인공지능 일치율 산출 프로그램이 없다면, 대단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인공지능 일치율은 기초 데이터로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기사의 눈에 뻔히 보이는 외길 수순을 인공지능과 똑같이 두었다고 해서 대단한 실력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형 정석을 둔 덕분에 인공지능 일치율이 매우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승패가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많이 유리한 쪽이 안전을 위해 집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이것을 두고 실력이 떨어진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많이 불리할 때 판을 흔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가 집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일치율을 참조하되, 실력 있는 프로기사가 국면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리치에서 분석했습니다. 덤은 7.5집입니다. 카타고 40블록을 엔진으로 썼습니다. 집 차이는 모두 100을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100이 마이너스 1.3집 유리하다고 표기한 것은 흙이 1.3집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리치에서는 집 차이를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만 보여줍니다. 따라서 반올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카타고의 형세 판단을 정리한 겁니다. 이것은 신진서와 리시아나오가 집 손해를 본 수들만 정리한 겁니다. 이것은 신진서의 인공지능 일치율입니다. 이것은 리시아나오의 인공지능 일치율입니다. 이것은 신진서와 리시아나오가 집 이득을 보았다고 나온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바둑의 신이 형세 판단을 했다면 집 이득을 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완벽한 수는 0집을 손해보는 수입니다. 완벽한 수를 두지 못했다면 1집, 3집, 27집과 같이 자연수로 집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집 이득을 보았다고 카타고가 이야기한 경우가 30번이나 됩니다. 이것은 카타고가 한 형세 판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다음에는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100만 플레이아웃이 넘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집 이득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든다면 카타고의 형세 판단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형태가 알파고 이전에는 국민 정석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정석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프로기사들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날일자 달리기를 사실상 두지 않습니다. 나무 위키에서는 이것이 정석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둑 인공지능들이 이 형태에서 붙이기에 비해 날일자 달리기가 손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카타고 60블록으로 1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더니 붙이기에 비해 날일자 달리기가 0.2집 손해이며 승률로는 2.4%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보다 바둑을 훨씬 잘 두는 인공지능이 이런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다들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이 아니라고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둑은 자연수 게임입니다. 따라서 0.2집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둑의 신이 형세 판단을 한다면 날일자 달리기를 할 때 0.2집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0집 손해이거나 1집 손해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물론 2집 이상 손해일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저는 0.2집 손해라는 말을 0집 손해일 가능성이 80%이고 1집 손해일 가능성이 20%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터무니없는 왜곡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날일자 달리기는 0집 손해일까요? 1집 손해일까요? 카타고는 둘 중 어느 쪽인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0.2집 손해라는 애매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고에게 시간을 많이 줄수록 경세 판단을 더 정확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카타고를 돌렸습니다. 60블록으로 무려 500만 플레이아웃입니다. 저는 0.2집에서 0.1집 또는 0.0집으로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이라고 더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차이는 0.3집으로 벌어졌습니다. 승률 차이도 2.6%로 벌어졌습니다. 제 방식대로 해석하자면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일 가능성이 70%이고 정석이 아닐 가능성이 30%입니다. 카타고가 정석이 아닐 가능성이 30%나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승리에 목마른 프로기사들이 찜찜해서 이 수를 두지 않겠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석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은 카타고의 의견과 충돌합니다. 제 컴퓨터의 그래픽카드는 RTX 2060입니다. 최신형인 RTX 4090으로 24시간 돌리면 60블록에서 1억 플레이아웃이 넘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50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보다 집 차이와 승률 차이가 훨씬 줄어든다면 이 모양에서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일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릴 겁니다. 제 14회 출란배 8강과 4강 경기 직후에 양딩신 구단이 자신의 은퇴를 걸고 리시안하우 구단을 저격했습니다. 에둘러 말하기는 했지만 리시안하우가 인공지능의 혼수를 받은 것이 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양딩신이 리시안하우에게 진 출란배 8강대국이 바둑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일치율이 지나치게 높아 보이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치율에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좋은 수라고 추천하는 블루스팟을 얼마나 많이 두었냐를 따지기도 하고 인공지능 추천수 3가지 중 하나를 얼마나 많이 두었냐를 따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집차이에 초점을 맞춘 기준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대국의 7가지 인공지능 일치율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카타고 40블록을 10만 플레이아웃 돌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블루스팟 기준으로 10만 이상 돌렸는데 여기에서는 전체의 플레이아웃이 딱 10만이 될 때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수를 둘 때마다 항상 리치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시켰습니다. 그래야 플레이아웃 수가 더 정확히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1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카타고 40블록이 한 형세판단입니다. 블루스팟인지 여부 등을 함께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블루스팟, 최선인수 3가지, 최선인수 5가지를 기준으로 할 때의 인공지능 일치율입니다. 김성룡 바둑랩에서는 한 수 또는 두 수 빼고는 리시안하우가 둔 수들 모두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3가지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테스트한 바로는 무려 13수나 추천수 3가지 밖에 있었습니다. 김성룡 바둑랩에서도 카타고 40블록을 돌렸습니다. 몇 플레이아웃을 돌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것까지 통일해도 리치를 돌릴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3과 둘 사이의 엄청난 차이는 잘 설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룡 바둑랩에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추천수 3가지에서 벗어난 리시안하우의 수 13개입니다. 여러분도 리치에서 카타고 40블록으로 돌려보십시오. 이것은 집손해를 보았다고 카타고가 판단한 수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양딩신과 리시안하우가 집손해를 본 수를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집손해를 기준으로 산출한 인공지능 일치율입니다. 이것은 7가지 기준의 인공지능 일치율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블루스팟 기준일 때보다 0.0집 이하 손해가 기준일 때 인공지능 일치율이 더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블루스팟이 아니더라도 0.0집 손해인 수를 몇 번은 두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대국에 대한 결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카타고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리시안하우의 인공지능 일치율이 양딩신보다 상당히 더 높습니다. 하지만 김성용 바둑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바둑에서 리시안하우는 0.5집 넘게 손해본수를 무려 17번이나 두었습니다. 바둑 내용은 무시하고 수치들만 비교한다면 신진서 구단을 무지막지하게 뛰어넘는 넘사벽 기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리시안하우가 인공지능의 훈수를 받았다면 들키지 않기 위해 힘 조절을 나름대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카타고에 따르면 159수까지는 집 차이가 4집 넘게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리시안하우가 불리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보기 드문 바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 이득을 보았다고 카타고가 판단한 수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카타고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이 영상에 쓰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아주 많은 시간의 노동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일치율을 단면적으로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대국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초 데이터로 쓸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1. 5. 6. 6. 아멘